2년 전 고가에 계약했던 전세만기가 올해 하반기 본격 도래하면서 전국의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자금력이 약한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한 달 전국의 전세보증사고 금액만 2,856억 원에 달합니다.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만큼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지난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이는 임대인 측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발언으로 기재부는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